이번 시간에는 서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버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쪽을 서버라고 합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식당에 가면 서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서빙이란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서빙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면 그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을 서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을 보통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쪽과 정보를 제공받는 쪽을 의미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서버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OpenTutors OIG, 생활코딩 홈페이지죠. 생활코딩 홈페이지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버인 거고요. 이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또한 서버라고 부릅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서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받는 쪽이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OpenTutors OIG에 접속해 있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그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웹브라우저 역시도 클라이언트 쪽 소프트웨어 웹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버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컴퓨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가 어떤 같은 공간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공간적인 효율을 추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저렇게 생긴 컴퓨터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컴퓨터랑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더 신뢰성이 높은 컴퓨터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는 보통 이렇게 생긴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또는 여러분의 아이폰, 또 여러분의 노트북 이런 것들이 다 클라이언트죠. 그런데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쪽과 정보를 제공받는 쪽을 구분하는 의미일 뿐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컴퓨터에다가 웹브라우저를 깔고 또 이렇게 생긴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서버를 깔고 이 컴퓨터에서 밑에 있는 이런 컴퓨터에게 정보를 요청한다면 이 맥락에서 서버는 데스크탑이 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이런 머신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요청하는 쪽, 서버는 정보를 제공하는 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다가 어떤 사이트의 URL 예를 들면 OpenTutors.org.co.s.49.3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웹브라우저가 이 하드웨어, 여러분의 컴퓨터를 통해서 이 URL에 해당되는, 이 도메인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아갑니다. 그럼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컴퓨터가 이것이라고 한다면 이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 이 컴퓨터에서는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되는데요. 그 소프트웨어는 여기 있는 이 패스 있잖아요. 코스-49-30이라고 하는 저 정보를 보고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뒤적뒤적해서 찾은 다음에 그것을 돌려주면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이 서버는 그 요청한 정보를 찾아서 응답해서 돌려주게 돼서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에 현재와 같은 웹페이지가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인데 이 설명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코딩에 보시면 웹서비스 만들기라고 하는 실습편이 있으니까요. 이 실습편은 여러분이 실제로 웹서비스를 구축하고 또 클라이언트 쪽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떤 실제 웹서비스를 만드는 전과정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서버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모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기회가 되시면 저 수업을 완주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